안녕하세요. 바디114, 핏114입니다.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.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.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이후에 무릎 뒤와 연결된 햄스트링 중에서 반막양근, 반건양근, 대퇴이두근 근육이와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복부를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종아리를 지면에서 6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 무릎 후면의 윗부분에 있는 햄스트링을 한 손에 엄지로 누르며 돌려줍니다.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.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.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.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이후에 무릎 뒤와 연결된 햄스트링 중에서 반막양근, 반건양근, 대퇴이두근 근육이와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복부를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종아리를 지면에서 6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 무릎 후면의 윗부분에 있는 햄스트링을 한 손에 엄지로 누르며 돌려줍니다.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.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. 종료 후 반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. 와우, 따라하느라 힘드셨죠? 노력하신 만큼 회원님의 불편하신 부분이 개선되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.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. 파이팅! 반응이랑 Exerc시 голов photographer 라라 prediction lavmaking 종료